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301번부터 또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301번 같은 경우 여러분 현재 시제가 미래의 일이라는게 있구요 일단 우리가 좀 그걸 알아야 해요 타이밍리 이어 라는 말은 안돼요 타이밍리는 식이 적절하니 식이 적절한 이어 라는 것은 말이 안되구요 그래서 여기서는 윌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미래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프리비어스 안되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섭스컨트 에서는 섭스컨트 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거는 프리비어스랑 반대말이에요 이후에 라는 뜻이에요 이후에 그래서 프리비어스 이어 랑 반대라서 이것도 안됩니다 여기서는 커밍이죠 다가오는 그래서 얘네는 걔네의 워크포스는 직원이에요 직원 직원 수를 어떻게 한다 15% 늘릴 계획이다 언제 커밍이요 내년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302번 볼게요 자 원 오브 어쩌고 어쩌고가 쭉 있는데 자 일단 델리브레이션 뜻이 두가지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도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신중한 이랬죠 민감한 이랬죠 에브덴트는 이거 뭐요 여러분 많이 봤죠 이거 봅니까 명백한 이랬죠 분명한 이게 에브덴스가 된 뭐가 되요 증거가 되죠 그 다음에 인터미트라는 이거는 인터미텐트는 이건 우리가 간헐적인 이란 말인데 어 계속하지 않고 잠깐 잠깐 멈추면 다는 거 있죠 우리 간헐적 단식 이거 생각하시면 되요 그 다음에 프로스펙티브는 전망이 있는 이랬어도 되고 또는 기대가 되는 가망이 있는 장래의 이런 뜻입니다 답답은 쉽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일단 단어를 물론 의미를 다 봐야 되지만 abc 자체가 인플루이랑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a는 신중한 어떤 행동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나 아니면 예민한 사안 이런게 쓰는 거라서 인플루의 직원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니 뭐 직원 정보 이렇게 쓸 수는 있고 예민한 직원 행동 어 의도적인 직원의 행동 이런 거 가능하지만 직원이랑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인플루이랑 맞는 것 자체만으로 딱 따져봐도 이건 d밖에 안 됩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 어 one of the many requirements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 근데 어떤 요구사항이냐 어 규정된 누구에 의해서 무슨 사무실에 의해 규정 stipulating 규정하다 요 그래서 규정된 사무실 어떤 그 sgt s 사무실에 의해서 규정된 hiring requirement 어 사용에 필요한 requirement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 얘네가 어 어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석세스플도 쓸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석세스플로 하세요 저 미래가 즉 상례가 상망받는 또는 상례성 있는 가망성 있는 직원은 뭐하는 것이다 퍼세스에서 가지고 있는 거에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basic computer를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정답은 그래서 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3번 보겠습니다 어 요거는 사실 여러분 future랑 쓸 때 이것도 되게 좋은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foreseeable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어 예상 가능한 예측 가능한 이런 뜻이고요 prevalent도 되게 좋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널리 알려진 유행하는 이런식으로 ongoing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렇지 현재 지금 진행중인 진행중인 이거를 어 어 그 다음에 서페이싱은 우리가 서페이스가 뭔가 표면이죠 표면적인 이런 뜻인데 또는 어떤 거에 마주치는 이런 뜻이 됩니다 대면하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아이는 뭐 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foreseeable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어 이게 또 안돼 전문가들 어디에 있는 manufacturing technology 그래서 어 제조와 제조공학 생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쪽인 사람들은 predict 뭡니까 예언한다 뭐라고 소프트웨어 enhancement enhancement 라는 것은 인헨스가 여러 말 했죠 기존에 있는 거에다 좀 더 추가시키는 거 뭐랑 친구라고 그랬어요 improve improve는 좋은 걸 나쁜 걸로 만드는 것도 improve고 좋은 걸 더 좋게 하는 것도 improve 그래서 improve는 개선시키다 향상시키다 라는 말이지만 인헨스는 개선의 개념은 아니고 향상입니다 좋은 걸 더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더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foreseeable future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4번 볼게요 자 오케이 amount라는 것은 양이에요 근데 원래 amount라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요 amount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시간이나 돈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amount 우리가 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는 그냥 시간이 많다 그런데 얘네는 amount of time 이라고 그래 난 돈이 많다 그럼 amount of money라 그래 money가 많다 이렇게 해서 이걸 알아두시고 amount 자체적으로 직접적인 뜻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양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처럼 a cup of coffee 이런 것처럼 컵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의 계량한 단위인데 그냥 양이라는 뜻이고요 amount 자체는 그냥 양이야 그래서 small amount 그러면 작은 양 라저ritos 비 크 .cent long은 비 큰 양 이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amount는 그리고 가상 меньше 그래서 보통 저자리에 넣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선 substantial적으로 많이 받죠 상당한 대단히 많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많은 양이라는 뜻이고요 웰시어마운트라는 것은 이거는 음 웰시 웰시 는 풍족하네요 풍족한 어 안죠 쓰지 않습니다 웰시어마운트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컨세퀀은 아까 위에 있던 우리 서브스키너 친구인데 어 컨세퀀은 마찬가지 수 어떤 일이 생겨나는데 다음에 수반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거 안되구요 스페이셔스는 넓은 이제 넓은 넓은 양 안됩니다 넓은 스페이셔스는 스페이셔스 룸 또는 스페이셔스 yard 이런식으로 넓은 방 또는 넓은 바당 이런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 전체를 해석해도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마운트랑 맞는 단어는 a 밖에 없어요 그래서 a가 답이긴 한데 그래도 상상받듯이 가야되죠 그래서 이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준비된 제안서는 take 걸린다 뭡니까 얼마나 상당한 양의 시간과 리소스 뭐하는데 프로듀스 만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데 그 제안을 만드는 데는 제안서죠 제안서를 잘 만들어서 웰메이드가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웰메이드 아니 웰프리피어드죠 잘 준비된 제안서 뭐를 위한 큰 프로젝트를 위한 잘 준비한 제안서는 시간을 가질거에요 take time 하면 시간을 간단한데 이게 어마운트오브가 그냥 타임을 꾸미려고 와있는거에요 그래서 시간을 가는데 어떤 시간 아주 많은 상당한 시간 그리고 and resource 자원이죠 구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정답은 substancial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5번 볼게요 로얄은요 충성심이 강한이구요 combined는 저번에 한번 선택했죠 융합된이라는 뜻이구요 high는 높은 높게죠 그래서 하이는 일단 안되구요 높은 마케팅 트리한 말은 없어요 그래서 management x c customer's testimonial 뭡니까 c는 보다죠 customer's testimonials은 이거 많이 했죠 여러분 뭡니까 원래 추천의 글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원래 뭐다 감사의 글 어떤거에 대해서 좀 고맙다고 생각하는 글을 쓰는게 그래서 아무튼 고객에게 쓴 추천서를 뭘로 그렇죠 valuable 가치있는 마케팅 툴로 쓴다는 뜻이죠 저도 여러분들이 후기를 잘 써주시면 우리 제가 그걸 마케팅 툴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잘 써주시면 뭐 굳이 제가 이용하지 않더라도 많은 우리 새로 이제 열쇠정토액을 공부하실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 후기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306번 볼게요 306번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쉽게 여러분 이제 먼저 이것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 저도 어쩔 수 없이 원래 이제 좀 기초적인거에 많이 집중해야 되지만 현재 이거는 문제풀이 영상이다 보니까 문제풀이 영상이나 음성이죠 음성경이다 보니까 제가 기초보다는 문제풀이용으로 많이 드려요 그래서 believed 는 툴을 쓰지 않아요 어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어 큐어러블 뭡니까 어 이거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뭐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어 그래서 어 이 큐어러블 자체를 우리가 어떤 뭐랄까 전치사와 함께 딱히 정해진 전치사가 이게 쓰는건 아니에요 큐어러블은 근데 어 그냥 큐어러블 보통 이렇게 쓰고 얘는 얘는 뒤에 전치사를 따로 잘 다녀다니는 아니에요 그냥 이게 큐어러블 하다 뭐 이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병같은거는 어 어 보기에 발견한다면 이질리 큐어러블 이건 가능해요 전치사로 쓰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excessive 를 많이 봤죠 이러면 우리가 초과한 어떤 능가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이런 뜻인데 크흐흐흐흫 얘도 뭐 따로 뭐 이렇게 뭘 쓰는 친구는 아닙니다 쓸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주로 이것도 바로 뒤에 명사를 바로 쓰거나 아니면은 보어라고 하죠 우리 흔히 보어로 많이 쓰여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2 를 쓰는 친구는 어 어 포더블 밖에 없어요 그 답은 a 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기술로만 푸는 거고 해석해 볼게요 자 지역의 리더들이죠 리더들 서포팅 더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그래서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의료 의료보험 제도를 합니다 의료보험 제도를 한다 이것은 뭐다 그렇죠 이것이 이즈리 어 포더블 쉽게 접근할 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쉽게 어 구매할 수 있는 거죠 at all to all resident 모든 지역 주민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우리나라는 이게 국영보험이죠 그래서 어 뭐 직장인이라 하면 사대보험에서 의료보험이 들어가구요 직장인이 아니라면 지역가입자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제 어느정도 엄청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돈을 걷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병원갈때 뭐 감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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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면 뭐 한 3 4만원 나온다 하면 그래서 의료보험에서 다 한 50% 60% 만기엔 70% 까지 빼주면 한 여러분이 한 15000원에서 2만원 4만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실제로는 한 12000원에서 13000원만 내는 경우가 그것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해요 근데 미국은 국가에서 하지 않죠 그래서 오바마가 이거 민영화에서 국영으로 돈을 하다가 되게 힘들었는데 결국 못하고 온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다고 했지만 그때 오바마케어라고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일반 보험사들은 보험사들이 이걸 싫어하죠 왜냐면은 자기네가 수익이 어딨어 왜냐면 그 사람이 많이 근데 보험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영화 나올 때 미국처럼 미국같은데 수술하면 뭐 몇천 달러 몇만 달러씩 나온다는데 사실이 그래요 왜냐면은 아프지 마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런 거 다지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헬스케어 시스템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산다는 말이 아니라 즉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7번 호흡풀 희망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케어풀 조심스러운 이고요 플랜티풀 풍부한 이고요 유스풀 정답인데 유스풀이 바로 그리고 쓸모있는 이라는 뜻이요 유용한 그래서 프로페스 안에 여기 어포스트로피가 있는데 그쵸 안에 어포스트로피 s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인벤션 발명이죠 얘는 several applications 얘는 몇 개의 기능이 있는데 has yet to 정사 외우세요 have yet to 정사 외우세요 아직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아직 뭐뭐 해야 한다는 말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몇 개의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뭐 쓸모있는 기능인지는 그 사람이 아직 결정 짓지 못했다 그래서 정답은 t가 되겠습니다 308번 보겠습니다 308번 in light of moment 측면에서죠 의견의 측면인데 첫번째 differing 다른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struggling 고분분투하는 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broken은 깨진이죠 그 다음에 mingling은 이제 mingling 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섞다에요 믹스와 비슷한 겁니다 믹스 우리가 반죽같은거 섞다 또는 혼합 섞다 혼합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되게 여러분이 한국말로 해석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tb4행이 정답이죠 그래서 다른 의견이죠 그래서 다른 의견을 볼 때 다른 의견 측면에서 그런걸 볼 때 생각을 볼 때 감안할 때 저 패널은 패널은 유리판 패널 할때도 쓸 수 있구요 패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뭐라 그럽니까 포크 이슈에 나오는 패널도 패널이라고 합니다 얘는 decide 얘는 뭐한다 결정했다 to extend meeting 뭐하는 것은 이걸 확장시키는걸 어떻게 확장시키느냐 더 연장시키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debate the issues border 더 뭐하기 위해서 더 이거에 대해서 더 더 나아가서 debate 토론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다 연장시키기로 했다 이걸 더 늘리기로 했다 그 다음은 differing이 됩니다 struggling은요 어떤 고분분투하는 살려고 기를 쓰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안됩니다 broken이라는 것은 broken heart죠 상처받은 이런게 깨진데 의견은 깨질 수가 없어요 분리된 디바이지드의 오피니언이기도 이상하긴 한데 질퍼링이 맞춘 서로 다른 이죠 bingling은 혼합이란 섞인건 맞는데 그 섞이는게 음식만들 섞이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9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버랩 오버랩 이란게 있죠 오버랩 일단 a는 오버랩 이라는 것은 덮는걸 얘기하는 거고 오버헤드는 머리 위에 오리는 거고 오버헤드 컴파르트먼트 있죠 그 다음에 오버랩은 전반적인 이런 뜻이에요 전반적인 또는 전체의 라는 형용서와 부사가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버레이트라는 것은 그게 여러분 레이트가 뭐에요 레이트 등급을 매기다 또는 뭡니까 순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버랩은 과대평가가 되는 뜻이죠 과대평가된 이런 뜻이죠 의미는 그러면 profitability는 수익성이죠 뭐에 뭐에 revised strategy 그래서 어떤 개정되던 수정된 전략의 수익성은 likely 뭐 보인다 maker for 통체로 외우세요 maker for 이게 뭡니까 뭔가를 충족시키다 또는 뭔가에 손을 메꾸다는 뜻이죠 maker for the loss 그래서 손해를 메꾸실 것이다 뭐 그 loss는 어떤 거냐 from the previous quarters 이전 분기들의 수익을 메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과대평가하는게 아니라 c 전반적인 그래서 전반적인 수익성이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110번 볼게요 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플레잉은 여러분 플레잉 까지 하지 말고 플레잉 에어리어 까지 보세요 marked with clearly visible sign 확실히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걸로 표시가 된 애들 놀이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designate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인정 로케이트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안되냐면 로케이트는 어떤 이거 이거 안돼 어려운데 음 로케이트는 건물이나 어떤 뭔가를 위치시키는 거지 여기는 처음부터 그게 있는거 그러니까 경기장이 그냥 있는거에요 원래 처음부터 있는거죠 그거를 로케이트 지키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케이트 쓰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여기 때는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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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에어리어는 원래 로케이트가 돼있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때는 지정된 지역이라고 그래서 아이들과 그죠 커스터머 쇼핑 쇼핑 이드 무슨 무슨 슈퍼마켓에서 그죠 아이들과 쇼핑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한다 거기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이들 아이들만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해서 지지근에이티드 지정된 지명된 자 311번 볼게요 311번은 여러분 그냥 이거는 사실 어 인투를 쓸 수 있는 아이는 여기서는 루킹 그래서 루킹 인투에요 뷰잉은 그냥 쓰는 거구요 서치는 포로 쓰는 거에요 룩은 인투와 룩은 여러가지 형태의 전체를 많이 쓰죠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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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하는 3형식 그래서 정답은 5밖에 안된다 정답은 5밖에 안됩니다 이거는 되게 간단한거죠 C는 왜 됩니까 C는 1 3형식 그래서 간단하게 풀렸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있죠 이제 그쵸 알고있을거라 믿습니다 끝 자 313번 자 프로듀스드죠 만약에 만들었다 뭐를 생산했다 Gains 소득을 그래서 그러면은 오버파워드 힘이 넘쳐 흐르는 이런 뜻이죠 오버파워드 그러면 힘이 아주 넘쳐나 오버파워드 뭡니까 이미 힘이 과도하게 많은거죠 오버파워드 개인이란 말은 어펙티드... 어... 어... 파워드... 아잉... 아니요 불가능해요 안돼 어펙티드는 영향을 받으니라 뜻이구요 챌린징은 도전적인 말이지만 고난의 힘든 이런 뜻이 그 다음에 임프레시브는 뭡니까 임프레시브 자체가 우리가 인상적인 인상적인 감동으로 준단 말이지만 인상적인 그래서 Low Interest Rate 낮은 이자율 뭐 대출에 대한 낮의 이자율과 강력한 요구죠 집을 향한 강력한 요구 그래서 집을 사야되겠다 이런 마음이 Throughout the province 그 지역에 걸쳐서 그래서 어떤 지역의 낮은 대출 이자율과 그 다음에 집을 사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요구들이 Have Purse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습니까 어... 어... 인... 어... 인타일... 그... 하우싱 섹터면 전체적인 어떤 주택시장이나 뜻이예요 그 주택시장에 주택부문에 뭐를 그렇죠 상당한 gains 수익을 소득을 나오게 했다 정답은 그래서 가 되겠습니다 자 314번 볼께요 314번... 아이고 잠시만... 자 314번 이거 뭐 existing 나오면 찍으라고 그랬는데 답인데 답입니다 어 안되고 어... 이미 존재하는... 그래서 어... 어... 안정성이죠 현재 있는에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말 잘못 나왔네요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a 가끔 변합니다 방금 a예요 a existing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5번 315번 extremely 아주 극하게 recommending 어... 음... 레커맨드는 보통 하일리랑 많이 쓰세요 하일리 레커맨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커맨딩 쓰지 않고 레커맨디드로 써야돼요 참고를 써도 이게 안돼 일단 여기는 왜냐 올이나 올 한정사죠 그 뒤에 부사있고 그 다음에 밑줄 굽고 북이 있으니까 이제는 형용수자리죠 그렇죠 아 여러분 어카인트한테 진짜 좋은 단어인데요 이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습득하는 알게... 뭐뭐를 배워서 아는 거요 그래서 뭐뭐를 알게 되는 거요 그래서 얘는 주어를 사람씁니다 뭐뭐를 배워서 알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사람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퓰러 파퓰러가 뭡니까 파퓰러 되게 좋은 단어죠 파퓰러는 유명한 인기 있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솔리시티라는 단어를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솔리시티라는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구하다 솔리시티라는 자체가 요구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솔리시티라는 뭡니까 요구되는 이죠 근데 이게 그럼 뭐를 요구하는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뭐 돈을 좀 주세요 아니면 또 뭐 여러분 여기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좀 달라고 그러는데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솔리시티라는 돈 좀 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 좀 주세요 하는데 돈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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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주세요 북은 안 돼요 그래서 매우 주세요 북 이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시가 파퓰러가 됩니다 그래서 레귤레이션스 규칙이죠 규제죠 most libraries 그래서 라이브러리스는 그래서 대부분의 도서관들의 규제는 require 요구한다 누구의 patron 단골 고객들에게 뭐라고 to return 돌려달라고 all 어떤 아이들 extremely popular 프롬트니 읽고 나서 빨리빨리 좀 돌려주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는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여러분 시점이 빠른 거죠 얼른 읽고 읽자마자 좀 돌려주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popular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6번 이거는 여러분이 좀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liable라는 단어가 있어요 liable liable은 어떤 것에 대해 책임을 가진 이라는 말도 있지만 보통 liable 투부정사 해가지고 알아두세요 liable 투부정사 라이어블 투부정사에서 어떠어떻게 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까딱하면 자칫 뭐하면 이렇게 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하기 쉬운 이런 뜻이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까딱 잘못하면 뭐 뭐하기 쉬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전문가들은 프라이징 뭡니까 아 프라이징 얘네들은 칭찬합니다 뭐를 얘네 레코드셀 그러면 기록이죠 기록적인 판매량이죠 뭐의 미네랄워터에 그러나 its profit margin이 뭐한다 잔뜩한 듯하면 decline 감소할 수 있다 만약에 뭐한다면 if 내 익스프레스 그들이 경험한다면 뭐를 more competition 더 많은 경험을 아니 더 많은 어 경쟁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현재 미네랄워터는 잘 팔아가지고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너네 프로필 마진이 즉 너네 수익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즉 감소할 수 있다 뭐한다면 경쟁이 심해진다면 그래서 다른 경쟁사라든지 새로운 경쟁업체 생기면 떨어질 수 있다 라고 한다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한 단어 떨어질 수 있다네요 떨어질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어 k-pop은 뒤에 ob 씁니다 propo는 여러분 아 propo 쓰지 않아요 propo는 뒤에 뭐 씁니까 명사를 쓰는 친구예요 propo 뭐 propo major propo form 이렇게 씁니다 owing은 owing 어떻게 하세요 owing 어떻게 해야 돼 owing은 혼자 쓰지 마시고 그냥 owing2만 나오시고 owing2 아니면 owing은 owing2 아니면 아예 고르지 마세요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 117번 자 we are writing 우리는 그렇습니다 뭐하라고 inquire 물어보는 거죠 payment에 대해서 that has been 뭡니까 overdue 그래서 2월 9일부터 아직까지 니가 돈을 안주고 있는 그 돈이 난 지금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려고 한다 이런거 그래서 그래서 favorite 9th 2월 9일 그래서 여기서는 overdue가 정답입니다 expensive은 비싼거죠 payment가 비싸단 말은 말이 안됩니다 permanent는 0원 아니고요 그 다음에 insignificant 우리가 significant가 뭐냐면 상당 아니고 insignificant 안상당 아니지 그래서 하찮은 의미없는 이런 뜻인데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overdue 돈 안낸거에 대해서 돈주세요 라고 글쓰는 첫번째 문장은 될 수 있겠네요 파트 6에서 자 그 다음에 318번 보겠습니다 비 땡땡땡 이 있는데요 비 땡땡땡 이럴 입니다 ING 자리죠 그럼 몇영식 고르면 돼 그렇지 삼영식 고르면 되죠 A B C positives 삼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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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거용 A B C상sud 오늘 뭐했다? Announce 발표했다. 얘네가 뭐다? It will 뭐? 얘네의 MZ MZ 모델을 뭐할 것이라고? 세단이죠? 차죠? MZ 세단 차를 뭐할 것이다? 뭐할 것이다? Because of 뭐 때문에? Problem. 문제입니다. With the Sterling. 자, Stealing System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Stealing 뭐예요? Stealing. 조정하는 거죠? 그럼 Stealing 뭐예요? 조정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그 Stealing. 자동차 이렇게 운전할 때 왼쪽 돌리고 5초 돌리고 하는 거 있죠? 요거. 그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죠? 그러면 그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뭐 하겠다고? 얘네를 광고하겠다고? Developing. 크, 좋다. 개발하겠다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 Develop은 개발이란 말도 있지만 원래 융성시키고 양성시키는 그런 개념이죠. 기존에 있는 것을 더 잘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근데 Develop을 하려면 좋은 걸 Develop해야 돼요. 여러분 나쁜 걸 Develop하면 더 망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Introduce는 새로 소개한다는 뜻이고 도입하다는 뜻이라서 안 되고요. 여기서는 Redesign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D. 새로 다시 디자인하겠다는 뜻이죠. 정답은 D. 자 319번. 이것도 여러분이 좀... 사실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그래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를 넣었는데요. 자 HNS 메인 빌딩은 More Constricted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죠. 만들어졌다. 어디에다가? 더... 여러분 더... most... 그럼 여기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적으로 바로 다 느껴져야 되는데 느낌적인 느낌... 그렇죠. 뭡니까? 최상급이죠. 그래서 최상급은 형용사나 부사를 써야 되는데 뭐니까? 일단 피스가 명사니까 여기다가는 형용사가 써주는 게 좋겠는데 그러면 A, B, C, D 중에서 형용사가 어떤 거게요? 그렇죠. 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왜? 계속 그래야 되니까. Desirable은 가장 바람직한 이런 뜻이에요. 가장 바람직한. 그래서 여기서는 Desirable The Most Disirable 하면 가장 바람직한.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Erectable은 세울 수 있는 뭔가를 설립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세울 수 있는 네. 불가능합니다. 피스는 여기서 여러분 피스를 조각으로 하면 안 돼. 뭐야? 피스 오블랜드 보니까 지역이죠. 그 동네 또는 그 나이에서 가장 어떤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피즈너블 계절에 맞는 안되죠. 그 다음에 Permissive가 뭐야 여러분 Permissive는 Permission에서 나온 것 또는 Permitted에서 나온 것인데 얘는 허용되는 가장 허용되는 게 뭐 말이에요? 허용은 되고 안 되고 말이지 허용은 되거나 안 되는 건지 가장 허용되고 덜 허용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저기는 상대적인 허용사나 부사가 와야 되는데 뒤에 피스가 있는 곳으로 보아 저기는 상대적인 허용사가 와야 되죠. 왜냐? 그래야 말이 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320번 보겠습니다. 320번은 여러분이 아마 처음 보는 날아가 있어요. Materialistic은 그냥 모른 척하세요. 이건 유물론인데 여러분이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Open도 열려있는 이고요. Parishit Parishit 여러분 우리 Parish이가 뭐야 Parishit 우리 Pari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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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hit은 뭐게요? Parishit은 죽어서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Parishit 사라지다. 뭐 소멸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Parishit은 뭐야? 소멸된 에너지 일단 말하면 되겠죠. 근데 뒤까지 봐야 돼요. 정답은 근데 A의 diverse 다양한이라는 뜻인데 또는 다채로운 인데 그래서 Environmental Activist 환경운동가죠. 환경운동가들은 Advocate 중요한 단어죠. 동사로는 주장하다 외치다 이런 뜻이고 명사로는 그걸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이 설명하죠. 섭취하네. 그래서 얘는 사용하는 거죠. 뭐의 사용? 더 많은 그렇죠. diverse 더 뭐야? 다양한 에너지 소스를 사용 주장한다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Like a solar, 태양 그 다음에 Hydrogen, 수력이죠. And wind, power, and 풍경 이런 것 같은 다양한 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그런 사용을 주장한다. 그래서 여기서 오브가 뭐뭐의 사용한 뜻이에요. The use of 땡땡땡 그래서 뭐뭐의 사용이 더 diverse 다양한 다채로 인한 뜻이에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해 hormones Do it. Just hold it. On the way toảo